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물운이나 금전운에 관련된 꿈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이러한 꿈은 종종 재정적인 기회, 행운 또는 손실을 예고한다고 여겨집니다. 금전과 관련된 꿈은 여러 상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꿈의 맥락이나 개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주는 상황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만 꿈 속에서 돈을 받은 후 불쾌한 감정이 든다면 이는 실제로 기대했던 이익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꿈은 보통 불안감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기회나 금전적인 손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이 의도적으로 돈을 잃었다면 자신의 잘못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결단력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을 세는 꿈은 자신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꿈 속에서 돈을 세고 기분이 좋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될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던 돈이 계속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재정적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꿈이나 돈이 쏟아지는 꿈은 대체로 행운이나 성공을 상징하며 가까운 미래에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성공에 대한 갈망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꿈은 목표를 향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꿈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반면 돈을 입금하는 꿈은 재정적인 안정이나 성공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금전운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동전을 보는 꿈이나 동전을 줍는 꿈은 작지만 소중한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동전이 빛나거나 가치가 높게 보일 경우 이는 금전적인 안정이나 운이 따르는 기회를 예고하는 징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슬거나 손상된 동전이 꿈에 나타난다면 금전적인 손실이나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 사례로 사업을 시작한 직장인이 큰 돈을 버는 꿈을 꾼 후 실제로 좋은 계약을 따내 큰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돈을 잃는 꿈을 꾼 후 투자 손실을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현실의 심리적 상태나 잠재된 감정의 표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미가 식사하는데 음식으로 기어들어가 먹는 꿈 부진했던 일이 해결되고 금전운도 따르게 된다. 외 사람과 뜻을 같이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번창 왕성한 금전운, 연애 등 매사가 순탄하게 진행된다. 건물에 불이 활월 타는 꿈 불길이 걷을수록 계획했던 일이 더욱 잘 풀리며 재물운이 절정을 이룸 갯돈 타는 꿈 큰 돈이 들어오거나 사업이 잘 돼 꿈 고기 먹는 꿈 고기를 먹는 꿈은 길몽으로 많이들 풀어냅니다. 고기를 맛있게 먹거나 잘 익힌 고기를 먹는 꿈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릴 것이라는 것으로 해몽이 됩니다. 하지만 잘 익지 않은 고기 특히 냉동고기를 먹는 꿈은 지인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꿈으로 해몽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떠한 고기를 먹었는지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몽이 가능합니다. 돼지고기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고기는 재물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고목에 고칠 핀 꿈 일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국면 전환이 일어나 형통하게 될 꿈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만날 징조이기도 하다. 과일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 과일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운이 좋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다. 관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는 꿈 노력하는 일에 성과가 생겨 유명해지거나 큰 재물을 얻게 된다. 괴한들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거나 부상을 당해 피가 흐르는 꿈 괴한들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거나 부상을 당해 피가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징조다. 재물운이나 명예운이 함께 있을 길몽이다. 구덕이 나오는 꿈 구덕이를 현실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꿈에서 나오게 되면 길몽입니다. 구덕이가 드글드글 할수록 재물운이 좋습니다. 구덩이나 웅덩이에 맑은 물이 고인 꿈 당장 로또를 사거나 주식에 투자해야 할 꿈이다. 금전적으로 운수대통하게 된다. 구덩이에 빠지는 꿈 금전적인 행운이 따르거나 인기를 얻게 된다.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꿈 먹구름이라면 불운 흰구름이라면 행운이 온다. 누런 구름이라면 원하던 일과 재물을 둘 다 얻게 된다. 군인이 유골상자를 가져와서 자신이 슬피 우는 꿈 유골상자는 성공 성취 등을 암시하는 사물이다. 따라서 그동안 애써온 일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주위의 인정도 받는다. 좋은 의미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유골상자를 보고 당신이 슬프게 느꼈다면 느낀 만큼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행동하고 표현하였음을 말한다. 시험은 승진훈 재물운도 최상임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다만 경솔하게 행동하다가는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금빛 단추나 광택이 나는 귀한 단추를 보는 꿈 꿈에서 단추는 실제 생활에서의 그 기능과 같이 결합, 단속, 인연 등을 상징하는데 간혹 명예나 계급 등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다. 금빛 단추나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 귀한 단추를 꿈에 보면 큰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간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돼 암시이다. 대체로 이러한 꿈은 재물운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는 행운 몸이다. 금을 캐거나 광신을 발견하는 꿈 보기 드문 길몸이다.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될 것이다. 꽃장여를 보는 꿈 명예운과 금전운이 좋아진다. 미혼이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꿈이다. 낙엽을 긁어 모으는 꿈 돈을 많이 저축하게 된다. 낙엽을 자루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 꿈 자신이 투자한 일이 잘 돼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금전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다. 남편이 죽는 꿈 이 꿈은 현실과 정만대이다. 재물운이 좋을 꿈이다. 내기에 돈을 걸었다가 잃는 꿈 사업이 잘 돼서 부와 명예가 찾아오는 꿈 너구리를 바라보는 꿈 너구리를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의 도움을 얻어 금전운이 트인다. 넓고 호화스런 아파트였다는 꿈 금전운이 착실하게 향상되는 꿈이다. 도깨비가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타나는 꿈 도깨비가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운이 트여 많은 재물을 얻는다. 다른 일에도 행운이 따른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재물운이 따르는 아질 채수 있는 꿈으로 행제할 길몽이다.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뽑고 있는 꿈 재물운이 따라 재산을 모을 징조입니다. 또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거머쥔 꿈은 운수대통이며 부귀영화를 누릴 징조입니다. 모내기하는 꿈 재물운이 트일 꿈이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오르거나 투자한 일에 성과가 생겨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을 암시한다. 무덤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관이 절로 나오는 꿈 재물운이 대통함 물고기를 잡는 꿈 재물을 얻거나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긴다. 물이 차오르는 꿈 물이 차오르는 꿈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몽이 가능합니다. 구역에 물이 차오르면 집에 재물이 생깁니다. 샘물에 물이 차오르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바닥에 물이 넘치는 꿈은 하반신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집에 물이 차는 꿈은 자녀의 일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논에 물이 차오르는 꿈은 재물운이 있습니다. 바구니에 나물이 가득한 꿈 재물운이 있음 반지 끼는 꿈 반지와 관련된 꿈은 대체로 좋은 꿈이 많습니다. 엄지에 반지를 끼는 꿈은 단체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약지에 반지를 끼는 꿈은 결혼생활이 잘 유지가 된다는 꿈입니다.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꿈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쌍가락지를 끼는 꿈은 둘째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뱀을 놓치거나 죽이지 못하는 꿈 뱀을 놓치거나 죽이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면 들어오던 금전운이나 해결될 일들이 무덥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흠모이다. 뱀 잡는 꿈 뱀을 잡는 꿈은 전향적인 재물운 꿈입니다. 황금색, 갈색댐을 잡는 경우 큰 재운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은 재물이 나간다는 의미. 번개에 맞아 쓰러지는 꿈 번개는 상서로운 일이 발생할 암시로서 매우 재수 좋은 꿈이다.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 해결, 명성, 부위, 위대한 사상이나 이를 상징한다. 기온 여성이라면 임신할 암시가 담겨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번개에 맞았다면 번개에 맞은 사람이 도모하는 일이 대성공을 거둘 징조이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출세하고 이름을 얻는다. 재물은 더 좋아서 부유해진다. 36 부부나 연인 사이에 대변 보는 것을 보는 꿈 상대방에게 재물운이 든다. 복은 석류가 터지고 하늘에서 금비가 내리며 빛이 나는 꿈 욕심이 많고 출세욕이 강한 딸을 낳게 되는데 재물운이 많아 배우자가 재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새끼고양이 꿈 해몽 새끼고양이를 보는 꿈은 지금 현재의 능력은 적지만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꿈이죠. 혹시 새끼고양이를 출산하는 것을 보는 꿈은 재물운이 따르는 꿈입니다. 소나무꽃이 피어있는 것을 본 꿈 금전운이나 사업운의 상승으로 매사가 순조롭게 잘 풀리고 새로운 일을 해도 모두 성공을 거둘 좋은 징조 수염을 기르는 꿈 재물운이 생겨 생활이 여유롭고 풍로로 칠 징조입니다. 턱에 난 수업을 면도하는 꿈은 집안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거나 불화가 생길 징조를 예시해주는 꿈입니다. 시원하게 똥 사는 꿈 꿈의 몽에서 똥은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은 그 집안의 부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원하게 싸면 쌀수록 그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몽이 됩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 꿈 큰 재물을 얻게 된다. 알을 낳고 있는 구렁이를 보는 꿈 알을 낳고 있는 구렁이를 보는 꿈은 재물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꿈을 꾸게 되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징어를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씹고 있는 꿈 번뜨기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목적성취 금전은 따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꿈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명예를 얻게 될 꿈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운이 왕성하고 집안이나 친지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을보고 나서 기분이 개운해지는 꿈 을보고 나서 기분이 개운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운이 왕성해지고 뜻하지 않은 행운이 겹칠 길몽이다. 또한 소변량이 많을수록 행운도 커진다. 이불 속에 거북이가 있는 꿈 집안에 경사나 재물운이 있을 꿈 이삭을 죽는 꿈 돈이 들어오거나 일의 결실을 맺는다. 자신이 누군가를 찔러 피가 튀는 꿈 큰 행운이 찾아오거나 재물운이 생기는 등 운세가 상승함 자신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꿈 금전운이 따르게 됨 천장에서 물이 새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 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칼에 찔리는 꿈 칼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흘리게 되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길몽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피가 흐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가 강조되는 꿈이라면 그 부분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끼가 떼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여러 마리의 토끼가 떼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대단한 길몽이다. 금전운이 따르고 가정의 경사가 겹쳐 웃음이 넘칠 징조이다. 포수가 꽁을 잡는 것을 보는 꿈 포수가 꽁을 잡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거나 금전운이 원해진다. 흰눈이 펄펄 내리거나 쌓이는 꿈 눈이 들어올 꿈 눈을 만지고 눈 위에서 뒹굴수록 많은 눈이 들어올 꿈이다. 흰눈이 펄펄 눈블 왼손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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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